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거기 73쪽입니다. 73쪽이 토지이동입니다. 페이지 몇쪽? 73쪽. 제목은 뭐라고? 토지이동입니다. 토지이동이라는 단어는 이동이 이자가 달라지 이자예요. 자 토지가 달라졌다. 그런데 토지가 달라진 게 어디에? 우리 눈에 보이는 뭐예요? 사실상의 토지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 항상 공부는 자 이 공부상의 공부상의 표시 등록상의 공부상의 이 토지대장임에 대한 이 공부상의 표시가 토지표시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기 개설의 의의를 보시면 토지이동이란 줄이나 쳐놓으세요. 줄치세요 거기. 토지이동이란 토지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수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토지이동이란 정의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정의 있죠. 이 정의는 토지표시. 이 토지표시. 이 토지표시가 토지표시를 새로이 뭐하거나 새로이. 자 이렇게 새로이 뭐하거나 정하거나 정하는 거죠. 새로이 정하거나 뭐하거나 변경하거나 뭐하는 걸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토지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그럼 토지표시가 뭐냐? 이 토지표시가. 이 토지표시는 소재. 경계.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그 다음에 지목. 자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있죠? 좌표. 좌표.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있죠? 이 여섯 가지 표시사항이 새로이 정하거나 신규 등록하는 거예요. 바다를 매립해서. 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기죠? 땅이 새로 생기면. 이게 바로 새로 정한 거예요. 그럼 땅이 생기면 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다를 매립해서 대장을 최초로 이렇게. 대장을 최초로 만들려면. 자 이 대정이 무엇을.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행정구역 소재.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자 그 다음에 땅 지번. 백번지. 지목이 답이다.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얼마다? 500제곱미터다. 수입권자가 갑이다. 이런 표시사항을 뭐예요? 도면의 경계를 했든가. 경계점 좌표, 높배 좌표 같은 것을 등록하려면. 국가가 뭘 정해야 돼요? 이런 소재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정해서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새로 정한다. 그 다음에. 근데 그러면. 수입권자가 어디에다가. 이 자기 땅 뭐예요? 답에다가. 인허가 받아서 뭐예요? 집을 줬어요. 인허가 받아서 집 지게 되면. 답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대로 바뀌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표의사항 중에 뭐가 지목이 뭐라고? 변경하는 거예요. 면적이 변경하고. 경계가 변경하고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이런 게 이제 변경하고. 토지가 이제 뭐였어요?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왜? 쓰나미 현상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우리 일본 아직 뭐예요? 작살났죠? 그래요. 그런 쓰나미 때문에. 토지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말썽하구나. 이게 바로 토지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그 73쪽 아래에 토지동이 아닌 경우에 가끔가다. 한 뭐예요? 한, 저, 가끔가다 한 뭐씩. 그러니까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이 얘기예요. 창고로 그러니까 토지동이 아니고 창고를 얻었습니다. 창고로. 그럼 예컨대 토지표시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소유권이 갑에서 일로 바뀌었어요.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토지표시가 아니니까. 이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토지동이 아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변경. 거짓이 바뀌는 거 있죠? 어디에? 서울에 살다가. 예컨대 만약에 대전이나 세종치로 이사 갔어요. 자, 그러면 행정구역이 명칭이 바뀐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로 바뀌는 것은 소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건 토지동이에요. 근데 만약에 서울에 살다가 세종치로 이사 와서 그 사람이 거주지가 바뀌는 거지. 이건 뭐예요? 행정구역 명칭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토지동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주소변경, 토지등급 이런 것은 개별공식이니까. 이런 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토지표시가 아니니까. 토지동이 아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 나신 거죠? 자, 그러면 올해 시험에 이제. 자, 뭐가 이 토지의 이동 사이 중에서. 이게 지금은 법이 개정되고 계속 안내하고 있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여러분 거기 등록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록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거기 사이 중에 신규등록, 등록전환. 이렇게 한마디로 새로이 정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신규등록이에요. 새로이 정한다는 건 뭐라고? 신규등록이에요. 그럼 등록이 뭐가 돼요? 등록이 전환되죠? 등록이 전환되면 어디에서? 또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전환이 돼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지번을 배울 때.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인접지 본본에 부본을 붙인다. 이렇게 봐야죠? 자, 뭐가 바뀌는 거예요? 토지표시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록전환하게 되면. 임야대장 땅은 축척이 뭐예요? 임야대장 축은 임야대장이니까. 임야도 2이니까. 임야대장은 뭐예요? 얼마가 얼마? 6천분의 1하고. 자, 이 3천분의 1 두 가지만 써요. 이 두 가지만. 근데 지속도는 뭐예요? G7, G7 지속도는 7개의 뭐예요? 7개의 축척을 씁니다. 그래서 6천분의 1, 3천분의 1, 2천4백분의 1. 그 다음에 뭐예요? 1천2백분의 1. 그 다음에 뭐라고? 1천1분의 1. 자, 그 다음에 6백분의 1. 그 다음에 5백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어디까지? 자, 이 6백분의 1. 자,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자, 이런 식으로. 6백분의 1까지는. 자, 이런 식으로. 자, 600과 3백분의 1은 임야대장은 뭐예요? 임야대장은. 자, 임야대장은. 자, 임야대장은. 그러면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는 면적이 뭐예요? 1제곱미터예요. 근데 어디? 500과 600이 되면 이게 0.1제곱미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자, 0.1을 가죠? 아까도 여기 지금. 자, 저번 시간에도 지금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뭐예요? 공시지가 때문에 경상북도 보과, 경상북도 거제는 11m, 11m 하게 되면 121이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크기의 땅이라 하더라도. 이 명동 땅은 뭐예요? 명동 땅은. 명동 땅은. 자, 이렇게 뭐예요? 11.11cm까지. 11.11cm까지. 센치까지. 센치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면적이 120 얼마. 3.43일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까지 끊죠? 소점 아래까지. 0.1까지 하니까. 3.43일까지.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 메타 단위로 계산한 것보다. 얼마? 2.4가 더 많아요. 0.1만 하더라도. 천만 원 정도 되니까. 자,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거둘려면. 그래서 이제. 이 자표 있죠? 자표. 자표. 그래서 이 자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 경계점을. 무엇을. 이 경계점을 무엇으로. x축이나 y축. yx라고 하는 뭐예요? 자표로 뭐 했다고. 자표로 등록한 그런 장부라. 그래서 우리가. 경계점. 자표. 등록. 등록. 장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점. 자표 등록을 비치한 지역에. 도면은 축적이 500분의 1 도면뿐이 안 돼요. 그러면. 등록 전환은 등록이 얼마로 돼 있다가. 6천이나 3천으로 돼 있다가. 전환해요. 어디로. 자 이렇게. 토지 된다고 전환 되니까. 500분의 1로 가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이렇게 면적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면적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런 얘기.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죠. 분할하거나 합병하게 되면. 토지를 뭐하거나. 분할하거나. 토지를 뭐하게 되면. 합하게 되면.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하게 되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분할과 합병하게 되면. 자 이것도 뭐예요?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토지 등이에요. 그 다음에. 볼레움에 뭐가 있고. 지목.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뭐예요? 바다가로 된 등록이. 바다가 됐으니까 등록을 말소시켜야 되겠죠? 등록 말소가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이런 토지 이동.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자 누가. 당연히 뭐예요? 뭐하도록. 자 소유자가 뭐예요? 신청하도록 법이 정해놨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날짜가 다 며칠. 60일. 자 이것도 60일. 이 분할과 합병은 뭐예요? 임의적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강제적으로 60일에 의무가 생겨요. 이 지목변경 60일을. 뭐만? 받아만 90일이에요. 받아만 90일. 누가 신청한다고 소유자가 신청해요. 안 하면 누가 한다고? 직권을 해요. 그래 여러분 그. 자 교과서 74쪽에 신규등록 있죠? 그래서 의의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의의의자가. 의의자가 하나 빠졌네요. 거기. 의의의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의의의. 의의자 하나 써놓으세요. 의자가 하나 빠졌네. 자 의의 하나 써놓으시고. 자 그래서 대상 나오고. 신청조차 나오죠? 그래서 1번에 며칠 나와요. 60일 동그라미 치시고. 6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바다로 만들어서. 최초로 뭐가? 최초가 바다를.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겨갖고. 신규등록 하는 거. 이게 60일이다. 6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세한 내용은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할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76쪽에 등록전환 써 있죠? 그래서 의의 이렇게 써 있어요. 줄 치세요.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에 뭐라고? 옮겨 등록하는 걸 말한다. 옮겨 등록하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작은 축적에서 큰 초고로 항상 어디에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이 아니라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이 전환되는 거예요. 자, 기본의의를 꼭 살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대상이 나오는데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호가 있죠? 산지지사용호가 있죠? 이렇게 써 있죠? 근데 맨 뒤에 뭐라고? 거기 신고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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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나오죠? 다 왜 그냥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아, 허가 신고만 받으면 뭐 할 수 있는 거구나. 등록전환을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이번 시험은 작년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 그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뭐예요? 자,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사용성 등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할 토지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예요?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 거 보니까 올해는 꼭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냥 뭐라고? 지목변경을 안 하더라도 뭐만 받으면, 허가 신고만 받으면 등록전환을 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땅에다가 건물 있죠? 건물을 산에다가 건물 짓는데 뭘 받으면? 허가 신고만 받으면 지목변경.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짓지 않고 건물 진다고 허가 신고만 받으면 뭐 할 수 있다고?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멀쓰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등록전환하게 되면 그 기본 의리를 남기하시고 무엇이도 지목변경 없이 자, 이렇게 지목변경 없이 자, 뭐 할 수 있다? 등록전환을 할 수 있다. 할 수 뭐예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암기 좀 해두자. 이렇게. 어? 지목변경 없이도 등록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자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분할이에요. 분할의 의의는 분할은 뭐 나누는 거니까. 뭐 그건 암기 안 해도 이제 분할을 하는데. 근데 거기 79쪽에 보면 대상이 있고 거기 쌍가루산부원 신청 절차가 있는데 대상이랑 대상하고 절차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니까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 분할을 하고자 할 때는 소관청에 신청한다. 분할의 토지 이동의 신청은 소유자의 임의적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써놨죠? 네, 하고 싶을 때 하라.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할가합병은 뭐라고 이거? 임의적이에요. 언제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 쌍가루산부원에 동그라미 2번 줄 쳐보세요. 거기 별표하시고 2번에 별표하시고 줄 치세요. 토지 소유자는 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있죠? 강제적인 의무가 부과되고 60일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맨 위에 쌍가루산부원 대상 보게 되면 대상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중에 위에 세 가지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4번만 뭐예요?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다 외우느냐? 필요 없죠. 왜? 하나만 외우고 외운 게 아닌 건 임의적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요. 그래서 강제 의무가 생기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일필지 일부가 이렇게 일필지 일필지 일부가 일부가 토지의 형질변경 용도가 뭐라고?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다르게 됐다 이렇게 쓰여있죠? 용도가 다르게 된다 아니게요? 자 그러면 용도가 뭐예요? 다르게 뭐예요? 다르게 된 경우다. 다르게 된 경우도 아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토지 일필지 이 토지가 전이에요. 이 전이라는 토지 일필지에다가 뭘 줬어요? 집을 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지방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어디에다가? 자기 땅 전에다가 뭘 줬어요? 집을 짓죠? 그럼 세금을 다 뭐로 내고 싶어요? 전으로 내고 싶은 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다 그렇게 내고 싶지. 누가 착실하게 뭐예요? 나 집에다 일부에다 집 잡고 이 반은 뭐예요? 반은 대룬하겠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전으로 내게 되면 국가가 꼴을 보겠어요? 세금 제대로 거둬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토지를 강제적으로 분할해서 이만큼은 뭐로 내라는 게 있고 대료세금을 내라. 이렇게 뭐가 바뀌면? 용도가 바뀌면 분할할 때는 분할 신청도 해야 되지만 여기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모두 신청하라고 이거. 지목변경 뭐라고? 지목변경 신청도 같이 해야 된다. 아니게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자 동그라미 4번에 출처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분할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분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뭐예요? 첨부해서 소관청에 모아야 된다니까 이거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청에 모아야 된다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놨죠? 제출해야 된다. 아니게. 자 그러면 그럼 이제 이해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합병을 한번 넘겨보자.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여러분 책 자 82쪽에 합병이 있습니다. 합병을 합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이미적이에요. 하고싶을 때 하라는 얘기예요. 언제 합병에 뭐가 생기냐면 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무슨 법에 의한? 주택법에 의한 이렇게 주택법에 의한 무슨 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 있죠? 공동주택부지 이 공동주택부지와 지목이 지목이 장학도 장학도 철천재 구유수 있죠? 구유수 공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재방 국어유지 수도용지 공원체용용지 있죠? 이런 공공용지들은 하나로 뭐예요? 하나로 이때 이제 뭐예요? 이때 60일이고 이때 며칠 60일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우리나라에 자 국가기관이 뭐예요? 예컨대 거기 뭐 구미공단 남동공단 저기 뭐예요? 목포앞에 대불공단 있죠? 인천의 남동공단 이런 식으로 공단을 만들어서 공장을 만들어 놓고 불을 하죠? 그래요. 그러면 국가기관이 만든 공장은 여러 필지를 만들지 말고 뭘 하라는 게 이거 한 필지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학교 있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공립 아니면 국립 있죠? 그런 공공용지 학교는 학교는 뭐예요? 예컨대 초등학교는 대부분이 사립빼놓고는 일부 사립빼놓고는 다 공립이니까 사립학교 줬어요. 사립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 줬어요. 일반 국가기관이 공립학교는 자 뭐로 하라는 게 이거 여러 필지로 여러 필지로 관리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건 다 뭐로 하라는 게 이거 한 필지로 하라 한 필지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어디에 여러분 거기 82쪽이 맨 아래 원치 토지 소유자는 토지 합병 하고자 할 때는 지족소관총에 신청한다. 아니게요. 그래서 그 아래 합병에 토지 등에 신청한 소유자의 뭐라고 임의적인 의사이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 다음에 83쪽에 예외에 그래서 소유자는 주태법에 의한 공동주태부지 너 아파트 질라면 한 필지로 웬만하면 한 필지로 져라 그런 개념이에요. 한 필지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공기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나오죠? 자 이런 토지일 때는 매칠의 의무가 60일에 강제적인 의무가 생긴다. 그런 얘기니까 자 의미만 좀 여러분이 이번 입문과정은 의미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84쪽에 지목변경이 나와요. 지목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바뀌는 거예요.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바뀌는 거지만 지목은 어디에다가 같은 토지대장에 이런 식으로 같은 토지대장에 자 어디 전이라는 땅에다가 뭐예요? 집을 짐으로써 뭐가 이런 식으로 전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대로 바뀌죠? 대장은 바뀌지 않아요. 대장 안에서 뭐만 바뀌는 거예요? 지목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쌍가리본 대상 오늘은 1번만 확인해 보는데 줄 쳐보세요. 그 관계법령에 따라 형질병경은 공석안 중독됐죠? 그럼 만약에 택지개발공사가 뭐예요? 공사가 중독됐다 하게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택지개발공사가 중독됐으면 거기다 건물을 안 짓더라도 일단 그 땅은 택지개발이니까 택지가 되는 거예요. 공장부지 공사가 중독됐으면 공사가 중독됐다는 자 이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뭐예요? 맨 끝에 무슨 단어로 써있으면 공사가 중독된 토지라고 써있으면 그 중공된 토지라고 써있으면 뭐대로 중공한 공사의 대로 지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학교용지 공사가 중독됐으면 그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학교용지가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넘겨보시면 86쪽에 바다가 된 토지 바디가 됐죠? 그건 이제 오늘은 날짜가 90일이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날짜가 며칠이라고 90일이다. 그 내용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날짜가 90일이다. 자 그 다음에 축적변경은 올해까지 나오면 뭐예요? 한 8년차 계속 나오는 건데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강의할 때 자 그 뭐만 보자는 게요. 그 아라비아 숫자 나오는 거 있죠? 절차상 날짜만 보자 그랬는데 날짜하고 그 인원수 있죠? 그 날짜 축적변경의 요인은 뭐예요? 5인상 10인 있죠? 그게 나왔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또 또 8년 채 8년차예요. 이렇게 8년 연속으로 8년 나온 적이 없어요. 나중에 조금 그래도 이거 내용은 좀 어려우니까 그건 뭐예요? 자 어디에서 자 당연히 뭐예요?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할 겁니다. 넘기세요. 넘기시고 입문 과정이니까 이거 괜히 잘못 저게 했다면 여러분이 이거 너무 어려워갖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나의 길이 아닌가 별생각 할 것 같아서 그냥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102쪽에 이제 뭐예요? 지적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적정리라고 써 있어요. 자 어디에 페이지 뭐라고 102쪽에 뭐라고 지적정리라고 나와요. 지적정리 이 지적정리라는 말은 뭐냐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자 의의가 이렇게 써있죠? 의의에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토지표 이상인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접, 사항 등에 토지동이 생기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면 현재 사실관계가 논에다가 집을 줘서 대가 됐어요. 근데 아직 뭐라고 아직 공부에는 답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동에 따른 뭐예요? 그 대장상 내용을 고치는 거 바꾸는 거 이걸 우리가 지적을 정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리한다. 정리한다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 지적공부의 정리 대상과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103페이지 있죠? 쌍가리본 지적공부의 정리 방법 줄만 한번 쳐보세요. 뭐라고? 자 소관청에 토지동에 있을 때는 토지동 정리결의소 그 아래 그 토지동 결의소라고 하는 자 그런 뭐예요? 장부가 밑에 보이죠? 결의소라고 하는 서류가 보이죠? 소유자가 변동에 따른 공부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의 격리소 다음 페이지 보이면 소유자 정리결의소 있죠? 그래요. 이런 이런 장부를 작성한다 얘기해요. 근데 시험문제 이렇게 나오죠? 토지동에 따른 뭐예요? 토지표의사항을 정리하는데 소유자 결의소 소유권을 정리하는데 토지이동 정리결의소 이렇게 반대로 바뀌면 틀겠죠?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웃기고 이거 다 너무 당연해서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긴장해서 시험장에 가면 갑자기 그날따라 귀신이 씌어갖고 아 뭐예요? 이상한 걸 틀리고 그러시더라 실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새 시험은 실수는 뭐예요? 용납이 안 됩니다. 실수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분이 각 학원에서도 한 두세 명씩 되게 많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많아요. 그런 사람이 한 두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한 문제 떨어진 사람은 각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떨어진 사람이 많다니까 한 문제 떨어진 사람은 한 명씩 있고 두 문제까지는 뭐예요? 두세 명씩 꼭 있어요.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녹이세요. 자, 녹이시면 어디에 거기 106페이지 있죠? 그래요. 소유권의 정리예요. 자, 소유권 정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기본적인 사항을 보지 않죠. 그래, 소유자 정리에서 소유자 정리 지적 정리에서 뭐라고 소유자 정리예요. 이 소유자 정리의 기본 내용은 뭐냐? 기본 내용. 자, 그러면 일단 뭐가 자,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어요. 뭐가 있고 뭐가 있다? 등기부도 있고 대장이 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대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이 있고 대장이 있다. 자, 그러면 대장이 뭐예요? 대장의 소유권자가 갑이고 그 다음에 충청도 그 다음에 뭐예요? 100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답이고 면적이 얼마나 아니고요? 이거 500제곱미터예요. 자, 그러면 등기부는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울구가 있다니요. 울구 자, 이게 표제부 갖고 울구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만약에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소유권자가 자, 소유권자가 일단 소유자 아, 이게 뭐예요? 소유종리라고 써있네.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 자, 그러면 자, 토지 표의사항이 바뀌면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 논에다가 뭘 주면 논에다가 뭐예요? 집을 적어갖고 어디에다가 논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자, 이게 답이 뭐가 돼요? 대가 되죠? 소유자 갑이 지목변경 사유가 생겼으니까 60일 이내에 답을 뭐로 고쳐요? 대로 고쳐죠? 그러면 이게 뭐가 생긴 거예요? 토지의 이동이 생겼으니까 이동에 따라 공부를 뭐 했어? 이거 정리하죠? 이건 뭐예요?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 정리죠? 이 소유자 정리는 자,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이 소유권자 갑이 자, 2번 누구한테 을한테 소유권을 뭐예요? 부동산을 처분했어 이전된 게 있죠? 그럼 대장상의 소유자가 갑의 소유로 바뀌었는데 아직 뭐예요? 대장은 뭐예요? 등기부상의 갑의 율로 바뀌었는데 대장은 지금 뭐예요? 갑으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법에서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대장소건축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소유자 변경사실 통지 한 마디로 뭐냐면 자, 니네 뭐예요? 니네 등... 자, 대장고치라고 등기소에서는 이걸 우리가 뭐냐 하면 자, 등기완료통지서를 보낸다 그래요 등기 뭐라고? 완료 뭐예요? 완료 등기완료 통지서를 보낸다 표현합니다 등기완료통지를 보내주면 자, 통지서를 받아서 갑에서 누구로 이거 율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아까 그랬죠? 우리 첫 시간에 소등심의 지장직을 하고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고 자, 토지표시는 대장이 뭐예요? 대장이 중심이니까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줘야 돼요 완료통지서 그래서 이게 정리해줘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소유자 정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왜? 부동산은 하나인데 국가가 장부를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내용이 항상 뭐 해줘야 돼? 이거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니까 그 역할을 이제 뭐예요?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주고 소관청에서는 토지표시가 바뀌면 이거 보내줘야 돼 이걸 우리가 촉탁한다고 얘기해 그래서 어디 이 표제부에 충청도 100 답 면적 500제곱미터 있죠? 이 답만 뭐로 바꿔야 돼요? 충청도 100 500 이 답을 뭐로 바꾸라니까 이거 대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대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거기 일단 106페이지에 1번에 있죠? 지족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표시 정리 써 있죠? 줄 치세요 지족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관할 등기관사에서 등기한 것을 측면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정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사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자료 있죠? 의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는 이는 이제 거기 설명해 주는 거죠 이는 대장과 등기부가 2원에 됐다 국가가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를 두 개 만들었기 때문에 2원에 됐기 때문에 2원에 됐기 때문에 2원에 된 제도하에서 공시하는 내용을 일치해야 하는데 대장과 토지 등기부의 토지 표시 사항은 대장을 기초로 하지만 소유자 표시는 뭐예요?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대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예요? 등기완료통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촉탁사유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만 일단 이해해 주시고 넘겨보시면 거기 자 108페이지에 등록상의 정정이 나오죠? 등록상의 정정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자 등록상의 정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니까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게 거기 그 의의를 보면 지적소관총은 지적공부의 등록상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정려할 수 있다 자 물론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직권도 정려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소유자 신청도 있고 넘겨보세요 이건 나중에 다시 또 볼 거니까 거기 자 4페이지에 112페이지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죠? 등기관리통지서를 바꿔서 이 통지서를 보내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등기서에서 소관총으로 보내듯이 토지폐지생이 바뀌면 뭐 한 달 했어요? 촉탁 한 달 했죠? 촉탁 어 촉탁을 한 달 했어요 촉탁 이렇게 촉탁 한 달 했죠? 자 그러면 이 촉탁 한 달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보시면 자 거기 112페이지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등기촉탁 그래서 지적정리로 토지표시에 변경하는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관총은 지치없이 관할 등기에서 그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촉탁 한다 이렇게 써있죠? 이 경우 그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는 등기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말 그대로 토지표시가 바뀌면 토지표시가 바뀌면 보내줘라는 얘기예요 이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촉탁을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대로 바뀌었으니까 대로 고치죠? 근데 우리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 중 촉탁 사유가 아닌 것 하게 되면 이렇게 촉탁 촉탁 사유가 아닌 것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아닌 것 이 아닌 것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아닌 것 하게 되면 대표적인 답이 신규등록이에요 신규등록은 바다를 매립해서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토지동 사회 중에 신규등록은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 중복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없다 고칠 게 없다니까 표제부 고쳐야 되는데 등기부가 없으니까 고칠 내용이 없죠 촉탁할 필요가 없다 이게 대표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촉탁이라는 단어로 촉탁은 부탁할 쪽 부탁할 탁이에요 촉탁은 같은 관공소끼리는 등기소의 다른 모든 관공소는 등기소로 촉탁을 한다고 표현해요 지적에서 지적소관청을 촉탁한다는 건 등기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신청한다고 얘기하는데 소관청을 촉탁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문제 나오면 촉탁사유가 아닌 게 그렇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촉탁사유가 아닌 거 물어보면 답이 뭐라고 등기부가 없는 신규등록 대장만 만들어 놓은 신규등록은 고칠 게 없다 그래서 거기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쌍가립은 등기촉탁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소관청의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토지이동을 조사측량에서 정리할 때 가로를 그렇게 써있죠 뭐는 제외된다고 신규등록은 제외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게 답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신규등록 자 그렇게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층량 부분을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